자 너 갈리리 21점 정도 오른거라구요 어 다행이다 아니다 아까 2007점 이었으니까 아이집몰라 아이집몰라 자 아니야 이건 이겼을 때 투자 이겼을 때 투자 첫째 잡힐 때가 됐는데 왜 안잡혀 이씨 제메였으니까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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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그게 그거 밖에 안 노르지 어 내 친구 너머 한 번 이길 때마다 뭐 50점 70점씩 그렇게 오른다던데 특실점 왜지? 네! 뭐 한 번 할 때마다 뭐 12연승 뭐 그렇게 한다던데? 그래서 부럽다 하고 있었는데 아 또 일리오스야 진짜 아 진짜 싫다 아 일리오스 너무 싫은데 빰빰빰 떰 그리 쓰지 빠빠빠바빠빠바바밤 반주는 할까? 반주는.. 댕기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저거 하면은... 뭐지? 킬러 할 사람이 없어가지구 오오오오오오오 으음 오오오 하하 네 ione Hare 뽀뽀뽀뽀뽀 쓰읍 어어 1점은 그냥 먹을지도 생각보다 쟤네가 너무 못하는데 아니야 방충하면 안되는데 오케이 아이약 아이약 끝끝끝 맞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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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 수석 조하며 이케야 일어났다는 게 고긴 고고봄 이 판 이길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서서 공격하는 윈턴 아니 그냥 밟아서 그래요 방금 그거 저거 정클의 트랩 밟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죽었지 오케이 끝났구만 수고! 짝짝짝 그래서 위하를.. 네 그니까요 아까 윈턴이 계속해서 가만히 모지모지하고 흔들리던게 그거 밟아서 그래요 뭐 흔든다고 더 빨리 빠지거나 그런건 아닌데 왠지 기분이 그렇잖아요 뭐 한 병 같은거 밟으면 다른게임이나 그런 데서는 흔들흔들하면은 다다다다다 빨리하면은 다시 금방 차지니까 노래 땅그릇 바꿔야지 다다다다 자 자 자 자 자 옥테이 너내내내내내 으음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 하카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저거 후루루루루루루룽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하디? 어? 해보고 싶은데 옛날에 그... 픽클라고 한 거였나? 후루루루루루루 푸르르르르르 저거 르르르르르르 저거 하는대로 해보고 싶은데 안돼 그렇게 안 떨려 두명이나 죽었어? 후 majesty 후웅 으하 이놈의 퍼퐁 파티를 조금 낮추시면 될텐데 파티를 조금 낮추시면 될지도 헐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그러 보니까 풀 HD 할 때 그 HB가...뭐지? O1이 뭐죠? 뭐 뜻이죠? 뭐의 약자지 HB가? 저 질인데 1%에서 멈춰요 어머어머 아...굴프다 그거 밤에 인터넷 안좋은데가 많아요 예를들어 딜라이브라고 CNM 케이블 CNM에서 하는 인터넷 왜냐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오늘은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솔직히 밤에 인터넷 못해가지고 너무 매기심해서 이거 어? 그래도 지금 참아 이끄어 뭐지? 벌써 이길 빛인데? 벌써 이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위복 잡고 아 아뇨 안녕 자가 역시 한조는 밀어 아니야 저 팀 실력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거에요 저희 팀이 잘하는 거에요 나 짱인데 제스 드디어 한개 죽긴 했네 죽었네 아 저런 한조 저런 한조 같은 어? 그런 한조 같은 난 궁 있다 폭풍해 오케이 오케이 역시 나는 대단해 역시 나는 대단해 헉 난 저 복수하러 왔다 아니에요 복수라니 뭐 내가 복수 받을 어? 내가 원한 될 만한 그런 얘기 있었다? 나처럼 총연결백하고 착하게 탄 사람이 무슨 원한을 탈까? 그쵸? 잠시만 이거 신전 마라 죽어져 죽어져 마라 승리 당연히 내가 특위리 보금 쓰러졌다 내가 특위리 보금 줄어놨다 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 나 대단했다 나 열심히 했다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그러보니까 님 내일 알바 간다였던가요 님은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난 개뿔 내가 왕이 되면 좋겠다 23점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가슴 아파요 아 나 진짜 2300까지 언제 먹고 하냐 아 진짜 점수 열심히 까먹었네 내가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먼저 먹은 놈이 임재라 아또라 아또라 화이팅 화이팅 아니 나도 음성을 할까 아니야 음성은 음성은 이거 녹화하는 거니까 음성 아킬께요 음성 틀면은 분명히 욕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여기 아 실패 아 실패 잘있죠 잘있죠 추두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다 죽었어? 뭐를 했는데 벌써 뭐를 했는데 벌써 망치나가신다 야 이게 말이죠? 벌써 망치 야이 진짜 평균 20점으로 하려면 최소 20만 정도 아 가슴 아프다 시작합니다 라인쿵 겁나 빨리 차다가 유난적으로 그쵸잉 근데 우리 뭐 폭딜을 날릴 사람이 없네 다 총알이네 어 이제 뭐니 이 양반들아 응 누구 딜을 한 명 폭으로 바꾸지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다 죽었다 아 아 진짜 속도 빨리 높이자 속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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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4분 4분 10초 근데 벌써 A 거점은 밀리고 심지어 1점 더 줄 뻔했어 이런 우리팀 냄새가 진짜 아 우리팀 냄새 그 좁은 데에서 그렇게 덤빙이는게 그러지 아 진짜 폭드리도 없는 놈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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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스톰 뭐 근데 여기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 팀은? 다 죽었어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싸움을 멈춰 진짜 다 죽었어 죽었어 어그로 잘 끌었다 어그로 잘 끌었다 죽여요 스트레스 두고 한 명 다 쓰여야 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아.. 망치 타임 가니 뭐하냐 뭐하니너 오 trusted 흐흐흐헠 응? 나를 지켜라 어우 죽었다 아이씨 너무 막 났어 아이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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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좀 더 malad 죽어! 죽어! 아 죽었다 아니야 얘들이 거의 다 잡았을 것 같애 거의 다 잡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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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 휴우 진짜 맞들어 바꾸길 잘했다 잠시만요 마우스가 왜 지직거린 것 같애 아닌가? 같은게 아니라 마우스가 지직거렸었구나 아니 뭐 말좀 해주시지 쨘 쨘 쨘 쨘 쨘 깔끔하게 왔죠?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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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쨘 쨘 쨘 쨘 아니야 정신사 너 그냥 꺼 정신사니까 그냥 꺼 안갖고 3 2 1 3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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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5 6 6 내가 한 번쯤은 이붕차 어딨어? 나 이붕차 어딨어? 나 이붕차 어딨어? 여이붕차 어딨어?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내가 이곳 좀 더는. 전화시장 안에 있는. 오케이 오케이. 예예예예여. 흐흐흐. 순식간인데요? 에이 순식간에 밀렸는데 우리도 순식간에 해드네 나도 퍼블링 웃겠어 나같이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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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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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왕의 길 영국 왕들이 다녔다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요 왕의 초속으로 갈 수 있는데 저게 경비병이 보이네요 저게 경비병이 보이네요 저게 경비병이 보이네요 저게 경비병이 보이네요 그래서 싸우셨네 로켓을 달고 망치를 달았다 어떻게 누가 이러는지 그렇게 싸 다같이 놀자 다같이 놀자 다같이 놀자 다같이 놀자 다같이 놀자 살려줘요 어 죽었다 그까이도 아니 버스 좀 탄 김에 저기 팜을 좀 탄 김에 그냥 좀 했어요 죽을 때가 안 돼 하 해라 이리와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뒤친기차라고 왔다 아 쫓아오지마 아 진짜 하하하 하나 모자마자 자자자자 얼마 안남았어요 아 죽겠다 죽었네 차갑게 씻었을냐 아 저런 메이크업 했네 이거 잘못하면 못 밀겠는데 자 가자 화물이 경기에 부착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화물에 너무 좋네 안되말씀네 아 죽었다 아이씨 못갔다 아이씨 못갔다 아이씨 못갔다 나갑니다 에헤헤헤헤 아이참 유파쿵 나왔네 나왔데도 안쌌어 철원 팬 Ende 파틱한 노래는 저 파티춤들 같네 응 뿅 사라 아프다 아아 아아 아으아 아아 아아 얘들아 얘들아 제발 밀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허물 비벼야 된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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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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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자 우리 싸움 시작 이겨서 기분도 좋은데? 땡 자축 안할렸는데 마지막에 결국 자축했네? 이겨서 기분도 좋은데? 뭐? 한 판만 더 이기면 일단 2100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도? 음 음 음 음 음 으어어어어 한아무라로 떠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하아 아 개인적으로 하나무라 안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무라 별로야 오이야 하핳 스타병 죽을려라 세상에 종을 이렇게 황경 뭐지 황경로 만든 데가 어딨어 으응 참나 새로운 모험 개굴 움직이는 라디오 살아있는 라디오 라라라라 하 하하 ила 하하 으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대단하다 뭐지? 괜찮아 같이 죽였어 저는 이만 가러갑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다 죽었니? 아니야 살아있어. 힘들었다. 자 오늘 밤새 해봅시다. 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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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공격이 준비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나가서 죽지 말고 칠하네 아 저기 올라가고 싶어 3층은 어떤 것일까? 4층은 또 어떤 것일까? 근데? 3층이랑 4층은 조금 더 낮지 않아? 너무 낮은데? 층 높이가? 층 높이가 좀 낮은데? 층 높이가 좀 낮은데? 층 높이가 좀 낮은데? 층 높이가 좀 낮은데? 층 높이가... 층 깨끗이야 층 층 높이가... 와우 소리 먹냐 야 방금 잘 맞았다 어디 가 아 죽었다 아 아깝다 한칸만 더 조용히 끝인데 어?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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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구 야 집안은 살았나? 살았나보네 한까비 한까비 어emet 벗어 벗어 ㄷㄷ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오케잇 르르르르르르르 오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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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러줘야지 이런거 실러 매너 모르니? 야 두마리 흐흑 호호 두마리가 어디 심지어 쟤는 자추를 해? 추란 냄새나는 녀석 3시까지만 하자 3시까지만 3시까지만 하자 땡 아이고 드디어 오늘 본전 뽑았다 드디어 본전이다 아이고 덕종 아이고 아이고